자 기본요론과정 42강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교재 345페이지에요. 345페이지에서 2번 챕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소개되고 있죠?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 역시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옆에다가, 2번 챕터 옆에다가 별표 5개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별표 5개 해두시고요. 설명을 좀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서,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서 적용되는 금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금리가 있고, 다음은 변동금리가 있다. 금리는 이자율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다. 물론 최근에는 혼합형, 혼합형 금리다. 이런 상품도 출시가 되었어요. 하지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여기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대출기간이 20년이에요. 2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만기는 20년입니다. 2020년인데, 대출시점이 있죠? 대출시점, 여기가 대출시점이다. 대출시점에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겠지요? 대출금리가 결정되는데, 연 5% 이렇게 금리가 결정이 되었다. 항상 금리는 연률이다 생각하시고, 연 5% 금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때 결정된 금리가 있죠? 연 5%입니다. 연 5% 대출금리가 대출기간 동안 변함이 없더라는 이야기에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출시점의 대출금리가, 예를 들어서 연 5% 이렇게 결정이 됐지만, 대출기간 동안 대출자와 차입자가 약속한 바에 대해서 대출금리가 변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를 살펴봅시다. 대출시점으로부터, 대출시점으로부터 5년, 5년, 여기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 기간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어떻게 섞여 있다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혼합형 금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혼합형 금리는 이런 개념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여기서부터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고정금리, 고정금리, 여기서 연 5%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대출시점에 대출금리가 얼마로 결정이 됐어요? 연 5%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정이 됐으면 고정금리니까 대출기간 또한 적용되는 금리에는 변화가 있어야 없어야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정금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대출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PC업 방정시한 명목금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PC업 방정시한 명목금리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실질금리 여기에다가 기대, 인프레스율을 가산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참 고정금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리로 PC업 방정시한 명목금리를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 사실 이것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어떤 우리가 명목금리, 실질금리를 배웠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벌써 이제 고정금리는 대출금의가 한 번 결정이 되면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는 변화가 없는 거죠.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대출자들은 은행들이죠. 대출자들은 이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레를 미리 반영을 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이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레를 미리 반영을 하고자 한다. 자, 그래서 어때? 예상된 인플레가 반영된 명목금리를 어때? 대출금리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실질금리는 2%예요. 2%인데 이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레가 어때? 3%라는 얘기예요. 3% 그러면 이걸 더해주니까 결국은 명목금리는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5%로 주택담보추일이 이루어졌다. 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3%는 예상된 인플레입니까? 실제 인플레입니까? 그렇죠. 예상된 인플레다. 이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레라는 얘기예요. 이때 3%는 예상된 인플레다. 그러나 예상된 인플레와 실제 인플레는 항상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죠? 이처럼 예상된 인플레와 실제 인플레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때? 대출 이 기간 동안 시장금리가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시장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손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여기 보세요. 고정금리 연 5% 주택담보추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결국은 대출 시점에 결정된 대출금리는 얼마입니까? 연 5%예요. 연 5%로 대출금리 결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점이다. 이후에 시장금리가 변할 수 있어야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때 예상된 인플레와 실제 인플레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시장금리가 상승한 경우다. 이걸 살펴봅시다. 시장금리가 상승한 경우예요. 그래서 연 6% 이렇게 시장금리가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시장금리가 상승해서 약정금리보다 높아진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약정금리다. 이 표현을 써드렸는데 약정금리는 뭡니까? 약속된 금리다라는 이야기예요. 약속된 금리다. 그래서 사실 이 사례를 보면 약속된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연 5%잖아요. 이게 약속된 금리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약정금리. 우리 시점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결국 약정금리는 쉽게 생각하면 대출금리다. 또는 저당금리다.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대출금리예요. 대출금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 시점에서는 약속된 금리라서 약정금리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연 6% 상승하다 보니까 시장금리는 연 6%죠? 약정금리는 연 5%였어서 시장금리가 약정금리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차입자와 대출자 간의 손익을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차입자입니다. 차입자는 돈 빌린 사람이 그랬죠? 차입자 입장에서는 시장금리가 연 6% 상승했으니까 6% 이자율에서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고정금리, 주택담보치이니까 당연히 적용된 금리 몇 프로입니까? 5%죠. 그럼 보세요. 6% 이자율에 의해서 이자 내들 걸 5% 이자율에서 이자 내리기 때문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다. 할 수 있겠죠? 차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즉, 이익이 되는 것이다. 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돈 빌린 사람이죠? 금융기관, 은행이다. 생각하시면 돼 있어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6% 이자율에서 이자 받을 걸 5% 이자율에서 이자 받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요? 불리하다. 불리하다. 손해가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피셔방정식을 통해서 이해가 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벌써 이제 대출 시험에 대출금리가 연 5% 결정이 되었지요. 실제금리는 2% 일자다. 가정하여서 예상된 인플레가 3%이기 때문에 명복금이 5%다. 그래서 5% 이렇게 해서 주택단부치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출 이후에 대출 이후에 여기 보세요. 시장금리가 연 6% 상승했지요. 그럼 시장금리가 여기가 6%가 된다냐. 이때 실제금리는 2% 일정하다라면 결국 어떤 인플레율이 몇%가 된 겁니까? 4%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잘 보세요. 이때 여기 있는 3%는 예상된 인플레였잖아요. 이때 4%는 뭡니까? 실제 인플레라는 이야기예요. 예상된 인플레와 실제 인플레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래서 시장금리가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율이 더 높았다는 이야기예요. 인플레가 더 심했네요.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으면 시장금리는 상승하지요. 그렇지만 적용된 금리는 고정금리 몇%입니까? 5%가 되겠죠. 그럼 현재 인플레는 몇%예요? 4%죠. 4%면 결국 실제 금리가 몇%가 된 셈입니까? 1%가 된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높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상승하지만 적용된 금리는 고정금리니까 실제 금리가 하락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실제 금리가 하락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금리가 하락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2%에서 1% 하락했죠? 하락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실제로 내는 금리가 낮아지니까 어때요? 차익자에 대해서는 유리하다. 이익이 되는 거죠. 반면 대출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받는 금리가 낮아지니까 낮아지니까 불리하다. 손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 보세요.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고정금리 주택담보처로 해서는 실제 금리가 하락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차익자는 유리하고 대출자는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는 원론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지만 우리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목금리 이 자체가 어때요? 고정이 되는 거죠. 명목금리는 고정금리 주택담보처로 대출금이 활용이 되니까 명목금리는 당연히 어때요? 이 값은 고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정인데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이 값이 높을수록 당연히 전체 값은 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 금리는 하락한다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다 이렇게 변다면 변다면 어때요? 사실은 시장금리는 상승하지요. 그렇지만 적용된 금리는 고정금리니까 실제 금리가 하락한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리 생각하지 않냐기요.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다. 그럼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돼. 명목분이 전체 값은 고정이 되니까 당연히 실제 금리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차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대출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왜 불리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이 들어왔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처음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4% 올바르게 예측했다면 5% 주택담보추을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인플레 위험, 즉 이자율 변동 위험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인플레용 이자율 변동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대출자는 인플레용, 즉 이자율 변동 위험으로 해서 풀려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대출자들은 시장에서 인플레용을 없애버려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일개 시중은행이 물가상승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대출자들은 인플레용을 없애고자 하면 없앨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인플레용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전가시키겠습니까? 먼저 이자율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이자율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저당 잔액을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용어정리 했습니다. 저당 잔액이다. 입회는 저당 받고, 즉 대출 받고 남아있는 금액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당 잔액은 뭘 또 합니까? 미상환된 원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대출자들은 인플레용, 즉 이자율 변동액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을 조정하기도 하고 저당 잔액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자율 조정이 이런 상품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이자율 조정이 이런 상품을 총칭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것인가? 바로 변동무늬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변동무늬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저당 잔액의 조정이 이루어진 상품이 있죠. 이 상품을 가지고 해서 가격 수준, 저당 대출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플레염, 즉 이자율 변동염을 누가 누구에게? 대출자가, 우리 시험은 이것도 말 바꿨어요.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전가시키는, 잘못된 거죠. 누가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겁니까? 대출자가,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을 조정하기도 하고 저당 잔액을 조정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변동의 상품이 왜 나오겠는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변동의 상품은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바로 인플레염, 이자율 변동 위험을 누가 누구에게? 대출자가,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고안되었다. 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전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금리가 상승해서 약정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때? 인플레염, 이자율 변동에 노출이 된다 할 수 있죠. 이때 대출자들은 인플레염, 즉 이자율 변동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을 조정하기도 하고 저당 잔액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고정리 연 5%로 주택담보출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대출 이후에 시장금리가 하락한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시장금리가 하락했어요. 예를 들어서 연 4% 이렇게 시장금리가 하락했다는 이야기가. 그런데 비교해 봅시다. 시장금리는 연 4%가 되어있죠? 그리고 약정금리가 있다. 약정금리는 약속된 금리라고 했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연 5%가 되어있죠? 지금 5% 고정주택담보출이잖아요. 그럼 어때? 시장금리가 더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또 우리가 차입자와 대출자의 손익을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차입자 입장입니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연 4% 이자율을 위해서 이자 내도 될 걸. 고정료니까 5% 이자율을 위해서 어때? 이자를 내게 된다. 따라서 차입자 어때? 4% 이자율이 이자가 될 걸. 5% 이자율이 이자율이니까 당연히 어때? 불리하다. 불리하다. 손해가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4% 이자율을 위해서 이자 받도 될 걸. 5% 이자율에서 이자 받겠죠? 따라서 대출자에서는 어때? 유리하다. 유리하다. 이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분도 우리가 이제 피시업 방정식 일 통해서 또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됩니까? 고정금리주택담부줄에서는 피시업 방정시한 명목금리를 대출금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혼자서 이제 피시업 방정시한 명목금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실질금리에 기대인프레이션을 가상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실질금리는 2% 일정하다. 그래서 예상된 인프레이션이 3%였어요. 더해지니까 명목금리 얼마입니까? 5%다. 그래서 5% 고정금리주택담부출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3%는 뭡니까? 예상된 인프레라는 이야기예요. 예상된 인프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리가 대출 이후에 시장리가 하락해서 연 4%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가 4%가 되었다. 이 뜻이지요. 그럼 실질금리가 2% 일자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 인프레율이 몇%입니까? 2%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이때 2%는 뭡니까? 실제 인프레율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때 3%는 예상된 인프레였고 이때 2%는 어때? 실제 인프레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상보다 실제 인프레율이 더 낮았죠. 낮으니까 어때? 결국 시장금리가 어때? 하락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락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처럼 시장이 하락했지만 적용된 금리가 어때? 고정금리, 고정금리 연 5%가 되겠지요. 5%가 되겠지요. 5%가 되겠지요. 현재 인프레율은 2%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얼마가 되어버린 셈입니까? 3%가 되어버린 셈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상보다 실제 인프레율이 낮다라면 시장금리는 하락하죠? 그렇지만 적용된 금리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결국 실질금리가 어떻습니까? 2%에서 3%로 상승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실질금리가 상승한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는 금리가 상승하니까 어때? 불리하다. 손해가 되겠지요.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금리가 높아지니까 유리하다.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도 우리는 이제 시간을 줄여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금리가 하락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상보다 실제 인프레율이 낮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상보다 실제 인프레율이 낮다라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값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낮아지면 명목금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고정이 돼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값이 낮아질수록 전체 값은 고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습니까?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실제 인프레율이 더 낮다면 즉시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실제 금리가 상승한 효과가 나타난다. 지금 실제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는 금리가 상승하다. 불리하다. 손해가 되겠지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금리가 상승하니까 유리하다.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근본적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처라 해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차입자는 어때? 불리하고 대출자는 어때?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차입자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차입자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시장금리가 4%예요. 그리고 내가 대출하는 약정금이 5%예요.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하겠죠. 지금 우리 고정금리 주택담보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정금리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했죠. 4%짜리로 대출을 다시 읽힌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읽어서 5%짜리 어떻습니까? 이걸 이렇게 갚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려서 우리의 뭐로 변하십니까? 흔히 여러분이 대출 갈아타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대출 갈아탄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 점에서는 대출 갈아타기 이런 표현은 안 나오겠죠. 이걸 가려서 우리의 뭐로 변하십니까? 바로 조기상환이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조기상환 또는 중도상환이다. 또는 만기전 변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 고정금리 주택담보처라에서 조기상환이 이루어져야 한 조건이 있죠. 그럼 조기상환이 이루어져서는 어떻습니까?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약정금리가 더 낮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차입자 입장에서는 싸게 빌려서 비싸게 빌리고 어떻게 이렇게 갚아버린다. 그래서 최근에 이미 출제 잘 되는 부분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고정금리 주택담보처라에서 처음 조기상환이 이루어져야 한 조건은 뭡니까? 바로 시장리가 하락해서 약정금리보다 더 낮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차입자가 조기상환이 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때? 수익성이 악화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조기상환에 따른 위험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처럼 조기상환에 따른 조기상환에 따른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바로 대출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출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 그럼 대출자는 본인이 직접 조기상환의 위험을 부담하려고 할까요? 안 하겠죠. 이 부분도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주자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를 생각합니다. 좋다. 너 조기상환 해라는 이야기. 대신 수수료 내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조기상환에 따른 즉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제도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시장뉴가 하락해서 하락해서 약정금료가 낮아지면 고정뉴 주택담보를 차입자 입장에서는 조기상환을 고려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기상환 위험에 노출이 되죠. 이를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정인 상품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교제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제 봅시다. 345페이지예요. 345페이지는 양으로 1번 고정금리 대출 방식이다. 소개됐죠?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중간쯤에 대출의 당시 약정금리로 초기부터 만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한 방식이다. 그래서 대출 시점에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정이 되면 어때요? 대출 초기부터 만일까지 금리의 변동이 있어야 없어야 없죠? 고정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고정금리 대출 방식이다. 그 다음 질문 나와 있죠?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된 금리가 고정이 된다. 이래 생각하시고 다음은 편과로 1번 봅시다. 시장금리가 상승한 기소다. 그래서 고정금리 주택담보출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대출 이후에 대출 이후에 이처럼 시장금리가 상승한 경우다. 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세요. 대출 시점에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은 이처럼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금리는 상승하지요. 상승하지. 그러나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하락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차익자는 유리하고 대출자는 불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이런 제가 잘했지요.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으면 이 값이 상승하겠지요. 상승하면 명목금리는 고정금리죠. 고정이 되시니까 실질금리가 하락한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자는 유리하고 대출자는 실제로 받는 금리가 하락하니까 불리하겠죠.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박스가 나와있어요. 박스는 바로 이 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보셔도 되겠습니다. 동아리 1번 시장금리가 약정금리가 높아지면 이렇게 되겠죠. 시장금리가 상승해서 약정금리보다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높아지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대출기한의 수익성은 악화된다. 라는 겁니다. 2번 동아리 2번 예상보다 인플레가 심할 경우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연히 실질금리가 하락하지요.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대출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손해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동아리 3번 대출자는 인플레 위험 인플레 위험 즉 이자율 변동임을 어때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자율 또는 저당자율을 조정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이처럼 대출자는 인플레 위험 이자율 변동임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어때 이자율을 조정한다. 또는 저당자율을 조정하는 어때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가로 2번 봅시다. 평가로 이번은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보세요. 대출점에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금리는 하락하죠. 그렇지만 적용된 금리는 고정 금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실질금리 상승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차입자는 실제로 상승하니까 불리하죠. 대출자는 실제로 받는 금리가 상승하니까 유리하다. 이익을 보게 된다. 이분도 우리가 바로 이러지나 하자 그랬죠.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낮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값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낮아지면 적용된 금리는 어떻게 고정이 되어있죠. 고정이 되어있게 되면 당연히 실질금리가 상승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차입자 시장은 실제로 내는 금리가 상승하니까 불리하다. 손해를 보겠죠. 대출자 시장은 실제로 받는 금리가 346페이지예요. 상단에 박스가 들어있죠. 박스는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셔도 되겠고 동일한 1번 봅시다. 시장금리가 약정금리가 낮아지면 이렇게 되어있죠. 이처럼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약정금리 더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낮아지면 고정금리 대출 차이점은 초기상환을 유인이 생긴다. 유인이 생긴다는 이야기 뭐예요? 원인이 제공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처럼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약정금리가 더 낮아졌어요. 그럼 고정금리 주택담보료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조기상환을 고려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2번 시장금리 하락하면 조기상환에 위험이 있죠. 조기상환의 위험이 있으므로 대출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기상환 위험은 근본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그랬습니까? 대출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동일한 3번 보세요. 대출자는 조기상환 위험을 조기상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조기상환 수수료 이와 같은 걸 부여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교제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을 해드렸고 다음은 양고래의 변동미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제 변동미 상품은 왜 나오게 됐습니까? 배경은 다 설명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변동미 상품은 변동미 상품은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바로 누가 대출자가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차입자에게 인프레용 즉 이자율 변동용을 어때? 이렇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게 바로 뭡니까? 변동미 상품이다. 어떻게 청하시키는 겁니까? 바로 이자율을 조정하면서 전가를 시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변동미 상품의 대출금리에서 살펴드립니다. 여기 봅시다. 변동미 상품이 있는데 대출금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변동미 상품의 대출금리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사실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는 우리가 피셜 방정시한 명목금리를 주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대출기간 동안 예상된 인프레는 대출이 미리 반영하기 위해서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변동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에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로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다. 이때 만약에 우대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대금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대금리라는 것은 뭘 또 합니까? 주택담보대출서 대출금리를 우대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금리를 우대주겠다는 이야기는 대출금리를 높여준다는 뜻이에요. 낮춰준다는 뜻이에요. 낮춰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낮춰준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우대금리가 있으면 대출금리를 낮춰준다. 이런 의미 때문에 낮춰주기 위해서는 어때? 우대금리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야 대출금리는 어때?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대금리가 있다면 우대금리는 어때? 빼주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우대금리는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되면 변동의 상품에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로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기준금리는 시장의 실세금리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준금리로 기준금리로 3개월 만기에 이처럼 3개월 3개월 만기에 CD 유통순위리다. 즉 CD금리를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CD라는 게 있어요. CD 여러분 CD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CD라는 게 있는데 CD는 양도성 예금증서입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다. 라는 건데 CD는 은행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하나의 증서가 된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CD금리는 결국 뭡니까? CD금리는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과거에 은행들이 CD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몇 회 전만으로도 이런 상황이 나타났죠. 이처럼 은행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총 포지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CD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은행이 CD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다 보니 채 6%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은행이 전체 조달하는 자금 중에서 CD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6%도 안 된다라면 이 자체가 자금 조달 비용을 대표한다. 할 수 있어야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CD 금리가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들어가서 그럼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또 다른 지수를 하나 만들어 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코픽스라는 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코픽스 이는 코스트 오픈 인덱스 여기에 척을 따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픽스는 자금 조달 자금 조달 비용 지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사실 코픽스가 나온 것도 몇 해 안 되었어요. 코픽스가 나오기 전에 3개월짜리 CD 금리 이것만 학습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코픽스 나오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피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코픽스 코피 터진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픽스가 나오게 되었고 먼저 배경부터 잘 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픽스는 무엇 때문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CD 금리가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코픽스다 서 있는 자금 조달 비용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것처럼 코픽스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라는 게 있고 다음은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코픽스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많이 활용했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코픽스 1을 기준금리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 이걸 어때? 기준금리로 쓰겠다. 상품이 아주 다양하겠죠? 또 단기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 이걸 혼합해서 기준금리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코픽스는 변동의 상품에서 뭘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배출 금리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기준 금리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기준 금리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로 활용이 된다. 잘못된 표현이 됐죠? 기준금리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마다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영업일 기준이에요. 토요일 1호에는 영업일이 아니죠? 토요일 1호에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매일마다 발표하고 있고 코픽스입니다. 코픽스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여기는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규 추입액순 코픽스 이 두 가지는 매월마다 발표를 합니다. 원칙은 매월 15일 오후 3시에요. 이때 발표하는데 15일이 영업일이 아니라면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 날 발표를 하게 된다 생각하시고 단기 코픽스는 매주마다 발표되는 겁니다. 크게 중요성 없어요. 여기는 잔액기준과 신규 추입액기준 코픽스 이 두 가지는 매월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매월마다 발표하기 때문에 매월마다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은행연합회는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가 보세요. 전국은행연합회 우리나라의 현재 8개 은행이 8개 은행이 자금주달 관련한 자금주달 관련한 비용들 어떻습니까? 비용들을 전국은행연합회 정보를 어떻게 제공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럼 8개 은행이 자금주달 관련 비용 관련 정보를 어떻게 전국은행연합회 제공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이럴 때 가중평유에서 지수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CD 반행뿐만 아니라 정계금 정계적금 여러 가지 있죠. 상품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상품들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이때 소요된 비용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중평유에서 지수로 만들어놓은 게 바로 고픽스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규 치비용 코픽스 이 두 가지는 매월마다 발표한다 했죠. 언제입니까? 15일 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최근 1월 15일 날 발표가 되었죠. 10월에 발표했는데 매월마다 발표하니까 사실 1월 10월이 어때요? 아마 화요일인으로 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이니까 영업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날 발표를 했다. 생각하시고 매월마다 발표하니까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달 말일이다. 그럼 자, 보세요. 전달 말일이니까 어때요? 12월 31일이 되겠지요? 전달 말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전달 말일 기준으로 해서 언제 자금 조달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 10월 1일 날 자금으로 조달했건 지난해 5월 1일 날 자금이랑 상관없다는 이야기 상관없이 상관없이 12월 30일 날 현재 남아있는 잔액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남아있는 잔액들이 있더라. 이 잔액에 대해서 잔액에서 소외되는 자금들 비용을 가중평에서 지수로 만들어 놓은 게 잔액기준 코픽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기준 코픽스는 언제 자금 조달이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12월 30일 현재 남아있는 이 잔액에 대해서 자금들한테 소외된 비용을 가중평이나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다음은 신규 취업기준 코픽스가 있어요. 이건 어때 매월마다 발표하니까 한 달 기준이에요. 한 달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조달한 자금에 대해서 소외된 비용을 가중평에서 지수로 만들어 놓은 게 신규 취업기준 코픽스가 되겠다라는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 결국 이 내용을 이야기감이에요. 여기는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규 취업기준 코픽스 둘 중에 시장금의 영향을 더 빨리 반영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신규 취업기준 코픽스다. 할 수 있겠죠. 이걸 이해시키려고 여러분께 배경을 설명을 드렸다. 자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최근에는 코픽스를 기준능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과거에는 CD금리를 많이 활용했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코픽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기준금리는 자금조절 비용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죠. 자금조절 비용을 반영한 부분으로서 발표된 내용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간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변동력 상품은 이자율이 조정이 된다라 했어요. 그리고 이자율 조정주기에 위해서 기준금리가 변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3개월 만기 CD금리를 많이 활용했죠. 그리고 3개월마다 이자율 조정하겠다. 이런 의미였어요. 최근에는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많이 활용한다고 했죠. 많이 활용했는데 이제 6개월짜리 그리고 12개월짜리 이게 주력 상품이에요. 6개월짜리 잔액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몇 개월마다 이자율 조정합니까? 6개월마다 이자율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12개월짜리 잔액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몇 개월마다 12개월마다 이자율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6개월짜리 신규 취직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그럼 몇 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자율 조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이자율 조정 주기에 의해서 기준금리는 변할 수 있어야 없어야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변동이 되겠죠.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기준금리는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부분이다. 그래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 따라가지만 이자율 조정 주기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담보추치에 관한 은행들은 주택담보추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되겠지요. 위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받으려는 부분이 바로 가산금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가산금리는 개별은행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가산금리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산금리 결정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연화가 바로 차입자의 신용도가 되겠습니다. 차입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관련 위험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차입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지금 차입자입니다. 차입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은 위험이 어때? 작아지겠지요. 그래서 위험에는 대가 적게 받고자 한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습니까? 가산금리를 어때? 낮춰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산금리가 낮아질수록 당연히 어때?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반면 차입자의 신용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차입자의 과거의 연체 실력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취업상태도 불안정하더라는 이야기죠. 차입자의 신용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은 위험이 어때?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질수록 위험이 된 대가 더 많이 받고자 했죠. 그래서 가산금리를 높이게 된다. 그럼 가산금리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대출금리도 어때?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점은 항상 대출자 입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가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출금위를 어때? 높이게 되는 것이고 대출을 가는 위험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대출금위를 어때? 낮춰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가산금리는 한번 결정이 되면 대출을 어때? 고정이 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이자율 조정지에서 변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가산금리는 고정이 된다. 그래서 돌합한 게 대출금리 때문에 당연히 대출금리한테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변동리 상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대출금리가 변하는 건 결국 못 됩니까? 기준금리가 이자율 조정지에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이처럼 변동리 상품은 인플레용 즉 이자율 변동을 대출자와 차입자에게 전가시킨 상품이 어떻게 전가하십니까? 이자율 조정으로써 전가시킨다. 따라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율 조정 주기가 긴 걸 원할까요? 짧은 걸 원할까요? 그렇죠. 짧은 걸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짧을수록 대출자는 더욱더 신속하게 인플레용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누구 입장입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항상 금융편에서는 누구 입장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은 것을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플레용 이자율 변동을 차입자에게 더욱더 신속히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우리가 이분도 하나 더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대출 시점입니다. 대출 시점이다. 흔히 우리 점에서는 대출 초기다.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대출 시점, 대출 초기에 다른 조건 다 일정합니다. 오로지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느냐,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느냐 이 차이만 있다라는 이야기. 그럼 고정리나 변동률 중 이 이야기는 어디가 높을 것인가? 고정금리가 더 높을까요? 변동률이 더 높을까요? 그렇죠. 고정금리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잘 보세요. 고정금리는 한방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면 어때요? 이처럼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된 금리가 고정이 되잖아요. 따라서 대출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레를 어때요? 대출 시점, 여기 있을 때 미리 반영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레를 어때요? 대출 시점, 여기 있을 때 미리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변동금이 어때요? 이자율 조정주기 위해서 이자율이 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출 시점, 대출 초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뭐가 더 없습니까? 고정금리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분도 우리 단골맨이에요. 다시 한 번 보세요. 대출 시점, 대출 초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 시점, 초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종류가 일정합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다. 이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자율은 어디가 더 높습니까? 고정금리가 더 높다. 어디가 더 낮습니까? 변동금리가 더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된 금리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대출 시점에 또한 예상된 인플레일, 대출 시점, 여기에서 미리 반영을 해버리기 때문이다. 여튼 대출 시점 초기를 기준으로 하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보다 더 높다.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육통에서 한 번 더 반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46페이지 보세요. 346페이지에서 양월 2번, 변동금리 대출 방식이다. 소개되어 있죠? 첫 번째로 봅시다. 변동금리 대출 방식이란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금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만약에 우리가 해봅시다. 이제 6개월짜리, 6개월짜리 잔액기준 코백스를 기준금위로 활용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6개월마다 이자율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약정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금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보시고 대출자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염을 회피하게 하여, 즉 대출자 측에 발사할 수 있는 이자율 변동염, 인플레염이죠?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게 하여 변동금리 대상품을 판매한다. 그리고 대출자 입장에서는 고정리 상품과 변동 상품 어느 걸 판매하는 걸 선호할까요? 당연히 변동의 상품 판매하는 걸 선호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인플레염, 이자율 변동금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처럼 대출자는 이자율 변동금을 차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인플레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월 1번 변동 상품의 대출 금리가 되겠습니다. 대출 금리 빡스 보세요. 빡스 보세요.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하는 구조로 결정이 된다. 이때 우대금리 했으려면 우대금리를 빼준다 그랬죠? 우리는 우대금리 없다라고 가장하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기준금리는 이자율 조정 중에서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가상금리는 대체로 고정이 된 구조다. 그래서 둘 합해서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대출금리 역시 변할 수 있다. 못 됩니까? 이자율 조정 중에서 기준금리가 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에 따라서 변동금리 상품이 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원화 1번 봅시다. 기준금리는 주로 3개월 만기 CD 유통승률 CD금리가 되겠지요. 코픽스 등 시장의 실세금리를 조교한다. 과거에는 CD금리를 많이 활용했었거나 최근에 코픽스 1 기준금리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원화 1번 대출자는 중간에 집에서 이자율 조정 중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결국 이자율 조정 중에서 뭘 조정하는 겁니까?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이자율 조정에서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동원화 3번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신용도나 거래 실적 등등을 고려해서 개별인의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은 여름교재 348페이지를 보세요. 348페이지 보시면 보총학습 박스가 들어있죠. 여기에 코픽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코픽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보세요. 코픽스는 자금조달 비용지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봅시다. CD금리가 CD 유통승률 CD금리다. 제가 하시면 되겠어요. CD금리가 자금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도입된 게 코픽스라고 했죠. 그래서 CD금리가 자금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코픽스가 도입되었다. 그래서 배경을 잘 알려줬어요. 코픽스는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바로 CD금리가 자금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코픽스다. 제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픽스란 국내 8개 은행들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된 내용을 기출하여 산출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한 금리지수로 주택담보대출 시 기준금리로 활용해야 된다. 여기에 또 하나 비춰주세요.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대출금리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기준금리로 활용이 됩니까? 기준금리로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자 그랬어요. 코픽스는 이처럼 변동산품에서 기준금리로 활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코픽스는 잔액기준 코픽스, 신규 취급기준 코픽스, 단기 코픽스로 구분하여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다. 이 중에서 우리 이제 잔액기준 코픽스, 신규 취급기준 코픽스 두 가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원의 1번 보세요. 잔액기준 코픽스란 중간쯤 월말 끝부분은 자금조달 잔액에 적용된 매월 말이 되겠지요. 매월 말마다 자금조달 잔액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은 금리지수를 말한다는 겁니다. 동원의 2번 신규 취급기준 코픽스란 중간쯤 월중 신규 조달은 한 달 동안 새로 조달한 2번이 되겠지요. 자금의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수를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 쭉 내려옵시다. 중간쯤 동원의 6번의 기억본부세요. 기억본부는 잔액기준 그리고 신규 취급기준 코픽스다.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규 취급기준 코픽스 이 두 가지는 두 가지는 전국은행협에서 매월 15일 날 공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일이 공휴일이냐 영업일이 아니냐 그럼 다음 영업일 날 공실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코픽스는 이런 정도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고 다음 우측 페이지 하단을 봅시다. 349위 하단을 보시면 평규로 4번 특징입니다. 동남 1번 보세요. 변동 및 주택담보출 이자율의 조정지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이면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신속히 전가되는 거죠. 따라서 대출자들은 짧은 조정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해드렸죠.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율 조정지기가 긴 걸 원합니까? 짧은 걸 원합니까? 짧은 걸 원하는 누구 입장이다? 대출자 이거 잡으셔야죠. 대출자 입장에서는 짧은 걸 원한다. 왜? 이자율 조정지가 짧으면 짧을수록 인플레이옴 이자율 변동이면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더 신속히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동남 3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대출시점 이 부분이에요. 대출시점 즉 대출 초기를 기준합니다. 초기에는 고정금리 주택담보출의 금리는 자유처럼 고정금리는 변동리 주택담보출의 금리보다 어떻습니까? 더 높다라는 이야기여서 우리가 아주 이분도 당근 명의로 그랬죠? 대출시점 대출 초기를 기준한다면 고정금리와 변동리에서 뭐가 더 높습니까? 고정금리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 뭐가 더 높습니까? 변동리가 더 낮다.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점 보세요. 따라서 변동리를 적용할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할 때보다도 대출 초기 어때? 이자비용은 낮아진다는 겁니다. 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에서 더 낮죠? 따라서 변동리를 적용하면 대출 초기에 이자비용은 더 낮아진다. 참고하시고. 여튼 우리가 대출시점 대출 초기를 기준한다. 다른 조건 일정하다. 오로지 고정금리냐 변동리냐 이체하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고정금리와 변동리로 어디가 더 높다라고 했습니까? 고정금리가 더 높다. 변동리로 더 낮다. 잘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으면서 고정금리 변동리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3번 챕터를 보세요. 3번 챕터 보시면 주택담보출의 위험이다. 이번은 출제비도 좀 낮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화이론 과정에서 한 번쯤 다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를 보세요. 352페이셔 4번 챕터 주택담보출의 상환 방식이다. 소위 있죠? 이번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설명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4번 챕터에 있는 주택담보출의 상환 방식이다. 이번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